트로피 사진은 루치야? 챕터3 콤보가 뭐..라는게 있나요? 그냥 갈기는데 그냥 때리다가 스킬 사이사이에 섞어쓰고 그것밖에 안쓰는데 네모..네모 갈게요 네모 약공격? 가자 루피 막아세로 주조기술이요? 어 사스케다 요기술도 다 보니까 돈주고 사는거던데 스토리만 밀면 돈 많이 쌓일라나 뉴욕 아 그래요? 깐지나는데 오라오라오라하는거 나중에도 못쏘요? 주조만 쓸 수 있는건가? 어 이게 뭐야 세이야 세이야네 오우야 뭐야 쏘리다 시작봐 2 Skill 진짜 강력한데 뭐야 오오오 소사노 타케미 근데 왜 필요한게 아마테랑 어 뭐야 안돼 같이 썼는데 아 멋없는데 멋있다 저 스킬 아마테랑 어어어어 잠깐만 어떻게 때냐 깜 때리기 자 마무리 해버려 갯간지 공격 죽었다 죽었다 갯간지 자키미 카츠 아 이게 초필살기들이 다 까지가 나네 아 멋있네 죽였다 죽였다 얘도 동료되나 고즈미큐브 헬스하자 세이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세인트 세이아 세인트 세이아 세인트 세이아 맞구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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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